김영만 군의군수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신청서에 서명한 31일 의성군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대회 참가 인원은 1200여 명, 2003년 전국농민대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의성군 공항유치위 해단과 함께 합의문 신청서 제출 하루 전 조건보로 합의한 군의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군의군이 민간공항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영회간사와 대구경북공무원연수시설 등을 군의군에 배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군공항, 민공항진행에 따른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게 국토부와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균형을 함께 맞추어 일부 국민들도 군의군이 조건부 합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유치위는 8월 4일부터 통합신공항추진위를 새롭게 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유치는 성공했지만 공항 핵심시설 배치를 놓고 의성군과 군의군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